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충만과 오직 언약기도로 현장을 회복합시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가지고 모두 다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벌써 보금운동의 플랫폼 그리고 현장회복의 플랫폼 두 번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보금운동 플랫폼의 영적인 방향을 완전히 맞춘 우리가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과 오직 언약기도를 통해 현장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또 확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2023년 들어오면서 3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세밀하게 또 확실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본격화해 나가고 계시고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시는구나 이것들이 더욱 느껴지고 또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런 3운동의 시간표 속에서 지난 2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각 대교구별로 장당의 교석자, 온라인 예배자, 새가족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고 만나는 3인 1조 연합 캠프를 진행하였는데 저도 캠프를 통해 각 교구 현장들을 순회하기도 하고 또 장결자들을 만나서 팀 사역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건면하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분들, 즉 장결자, 온라인 예배자 중에 또 예비된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와서 만나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찾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와서 손을 내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와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예비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응담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밀하게 강단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가서 전달했더니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캠프 가운데 어떤 한 교부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장결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현장 예배로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만 가끔 드리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분이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월수금 3번이나 신장투석을 해야 되는 분이신 거죠. 그 신장투석을 해온 지 기간이 벌써 십수년째 그러다가 또 다른 쪽에 좀 어려워 아픔이 와가지고 힘드신 가운데 가야지 하면 일어나 주저앉게 되고 힘이 없으니 다시 못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 강단의 말씀이 뭐였냐 보금운동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때 교회는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셨냐 사탄은 또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속인다. 그러니 말씀 그대로 전달했죠. 집사님 강단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집사님은 집사님의 한계와 상황에 속지 말고 나는 아프니까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 틀 안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일어나시라. 일어나서 예배로 나아오시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와 감격과 희열을 주실 거다. 이 집사님 말씀을 듣더니 단번에 깨달으시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아프게 하는 한계에 갇혀 있었구나. 그러면서 바로 그 주일 예배부터 현장 예배를 회복하시고 지속하고 계시는 것들을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응답 주심을 확인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언교회 안에 이번 주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시스템 유형의 플랫폼 그리고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전략들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수많은 무수히 많은 기회와 장들이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져 진다라는 거죠. 특히 격주로 이제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마티넷 콘서트 어제도 있었는데 어제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 성도님께서도 많은 사육자들이 전도의 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저희 교구에서도 이 마티넷 콘서트로 연결되어져 오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지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건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요 좀 먼 데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전도 대상자는 어디서 오느냐 저 멀리 하남 미사지구 차로 왕복하면 보통 3시간 빨리 오면 2시간 반 걸리면 4시간 그럼 이거 어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지난 하남 지역 캠프할 때 만나서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최근에 새가죽 수료를 하신 분이신데 이 성도님이 자기 동네에 자기가 잘 아는 친한 동생 자기만 잘 듣는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분한테 저기야 등촌동에 좋은 공연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해서 이분이 따라 나선 거죠. 근데 알고 보니 동생 동네 동생분이 등촌동을 둔촌동으로 잘못 알아듣고 따라간 겁니다. 하남에서 둔촌동은 차로 20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정말 금방 가거든요. 그렇게 알겠다 하고 말 잘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알겠다고 따라갔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올림픽대로 타는 거죠. 한강이 보이는 거죠. 한참 가는 거죠. 왔더니 이제 콘서트래. 그렇게 한 시간 넘게 와서 콘서트 참석하시고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때도 뵙고 제가 어제도 뵙고요.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말 잘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잘 연결되어지도록 이분에게 또 볼 때마다 인사드리고 또 같이 오신 분께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계속 교회로 오는 가운데 아 한 시간 갈 수 있겠구나 멀지 않구나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남강북대교구에 부응이 일어나도록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 회복을 놓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미 현장에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준비해놓고 또 현장의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세상 말로 이미 판을 다 깔아놓고요. 우리를 현장 살리는 전자로 부르시고 또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늘의 말씀의 인도와 하늘의 일하심을 따라서 중껑마의 자세로 현장을 회복하시고 한 번 더의 도전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현장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어쩌면 세상과 비교해서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배경도 약할 것인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되어지고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여 오늘 제목처럼 모두 다 살리는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강하게 임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니 이러한 영원적인 배경과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현장의 재앙을 막겠노라 생명을 살리겠노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현장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서 언약 붙잡은 기도를 통해 언약 성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응답을 다 맛보고 체험해서 나만의 개인 행전을 써내려가는 3운동의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두 다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봉 6장의 전반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오병 이어의 기적 그 기적 이후에 자신을 왕으로 옹입하려고 하는 그 군중들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 회당까지 이 군중들이 예수를 수수문하고 낱낱이 찾아가지고 따라온 거죠. 그런 군중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게시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른바 생명의 떡에 대한 강화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이 오병 이어 라는 엄청난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인 이 예수님만이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행적을 수색했다고 하면 수색 집요하게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24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일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용적인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고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필요 당장 그들을 먹여주고 배부르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육신적인 욕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군중들의 이러한 동기를 매우 냉정하게 지적하시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게시하십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인데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배고파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목말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부족한 무엇인가 채우고자 때로는 갈급해하고 때로는 절박한 듯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절박한 사람 이렇게 갈급해하는 사람 뭔가에 대한 욕심과 욕구 욕망으로 가득 차 갈증을 느끼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지지 못한 것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돈을 벌고자 성공을 하고자 열심히 달려나가게 되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수성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알고자 알아가고자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갈급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게 필요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끝없는 확신과 맹신을 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따라가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자신만의 욕구와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고 내가 만족할 수 있겠고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국은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줄임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반드시 돈을 추구하던 사람은 돈에 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사랑을 쫓던 사람은 세상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은 것처럼 또 이 사랑 또 이 사랑 또 이 사랑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식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지식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져 있고요. 권력을 쫓는 사람은 그 권력의 단맛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세운 이것이 언제 무너져버릴지 모르니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살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또 쌓고 또 채우고 그렇게 또 쌓고 또 채우고 또 쌓고 또 채우는 이게 반복되는 일상과 인생 속에 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돼요. 내가 쌓아야 되는 것이 짐이 되고 내가 채워야 되는 것이 짐이 돼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비연예인 때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연예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경연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유행했던 피지컬 100이란 것도 일반인들을 굉장히 많이 연예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나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나 많이 불러가지고 경쟁을 시켰고 거기에 우승하면 3억 받았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출연자들의 학교폭력 성폭력 범죄 사실 과거 논란 그리고 사생활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잡음이 많이 생기고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 나오냐 아예 이제 이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자 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12년치 초중고 생각해보고 가져와라 대단하죠 아니면 이제 경찰서 가서 범죄 사실 확인서 떼어와라 미리 이거 점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한 개인이 유명세를 얻거든요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돼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어나거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늘어나거나 이걸 가지고 이제 뭐하냐 사업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쪽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이런 루트를 이제 타려면 정말 이제 개인관리 잘해야 됩니다 12년치 본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말했던 잘 쌓고 잘 쌓고 잘 쌓고 잘 만들고 잘 만들고 잘 만들고 근데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 털어서 먼지한 돌 안 나는 사람 없거든요 전 나름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모르죠 혹시 저에게 앙심을 갚은 사람이 바로 여기 마포고등학교 나왔는데 있을지요 근데 이제 참 쉽지 않겠다는 거죠 털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 앙심을 품고 이제 거짓 루머도 퍼뜨리잖아요 쉽지 않겠다 정말 그 삶이 힘들겠다라는 기억도 들고 이런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최근에는 뭐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었다 뭐 최근에 JMS 뭐 다녔다 해가지고 완전 되기도 하고 또 학교폭력이 연관되었다라는 말에 또 아시는 어떤 유명한 배우는 마약투약 혐의로 소환조사 받는 등 뭐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의 과거의 행동들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싸우고 노력해왔던 것들이 무너질지 모르는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 뭐합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 연예인들이 쉽게 노출되는 증상이 뭡니까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두렵다는 거죠 내가 세운 이것이 어떻게 머무르지면 대인 깊이 악플 깊이하게 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와 갈증을 자꾸 다른 것으로 비슷한 것으로 그럴 듯한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더 심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것도 안 되고 비슷한 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찾아보기는 힘들지만요 예전에는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유사 휘발유라고 가짜 석유 전 잘 못 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화학식을 잘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휘발유보다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해서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창 이거 막 팔 때 안 넣으면 바보다는 얘기도 저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안 넣으면 바보다 그리고 넣으면 차도 움직입니다 가요 모르십니까 갑니다 가요 안 가면 모르겠는데 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시동 꺼지고 엔진 망가지고 서버리는 거죠 뉴스에 났답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차가 한 100대가량 휘발유 넣고 갔는데 다 멈춰서버린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이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팔았다더라 이런 거 뭐냐 비슷한데 이걸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더 이익일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로 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비슷한 걸로 안 된다라는 경험을 예전에 최근에 확실히 느낀 적이 있었는데 뭐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서로 얘기합니다 내가 더 낫다 저는 확실히 확실히 확 뭔가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도 인정하 근데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희 형이 최근에 장로를 받게 되는데 거기 모임을 갔더니 목사님 왜 여기 계시냐 그래서 저한테 왜 거기 왜 오셨어요 라고 저 아닌데요 라고 했죠 저 형입니다 잘 모르는 눈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채 했는데 안 알아보면 이제 제가 아닌 겁니다 저는 어쨌든 목사이기 때문에 다 아는 척합니다 다 아는 척하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제 조카 이제 돌이 아직 안 됐는데 이 조카에게 가서 목소리가 저랑 저 형이랑 비슷해요 작정하고 내면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비슷하게 내면서 흉내를 내면서 아빠인 척 하고 갔죠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빠인 척 하면서 시우야 그랬더니 오는 겁니다 안겨 오는데 얼마 못 가서 아는 거죠 어? 이 사람이 아닌가? 어? 이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불안해지고 떨어지고 싶어하고 멀리 가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아 비슷한 걸로는 안 되는구나 진짜가 와야 되는구나 싶은 거죠 왜 비슷한 걸로는 안 됩니까? 다른 것 그럴듯한 걸로는 왜 채워질 수 없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고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그 인간의 공허함과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를 범한 인간의 죄성과 죄책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그 죄로 인해 오게 되는 저주와 재앙 영적인 문제를 다른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마귀의 이를 멸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비슷한 것 그리스도 그럴싸한 걸로는 이 마귀는 꿈쩍도 안 하는 거죠 무서워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채워질 수 없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내가 자꾸 채우려고만 하고 하니 결국 거기에 메워지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이제 벗어나야지 가만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만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다른 참된 것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를 만나야 됩니다 참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물고기에게는 좋은 물이 진짜이고 나무에게는 좋은 땅이 진짜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참된 진짜 부모가 진짜이고 영적인 우리에게는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진짜고 참된 것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참빛 곧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 참 평안 참 만족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살리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속에 다 빠져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나를 다른 것 틀린 것 이상한 걸로 쫓게 만드는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문제 속에 있고 갈급 속에 있고 궁핍 속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인류의 원죄 문제 장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를 사탄과 지옥과 재앙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기 계신 모든 각 사람 각 사람마다 신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순간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우리에게 주신 원래 축복 원래 권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참된 만족이 주어지고 완전한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원으로 보면 부정 긍정의 반대 부정 아니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 겹쳐서 사용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줄이는 일이 목마른 일이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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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지 않을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영원히 영원히 라는 말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뭐냐 이 영원히 라는 말은 원으로 보면 아무 때에도 아무 때에든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원히 라는 말을 넘어서 굉장히 충족시켜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날과 모든 순간 가운데 항상 그리고 영원히 만족과 기쁨이 샘솟듯 소선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무 때에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듯이 소선하는 이 생명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채우심을 믿고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이요 기쁨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리스도의심을 붙잡고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현장 속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여 현장을 회복하는 전도 제자로 다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두 다 살리는 도전입니다 모두 다 살리는 도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다 살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모두 다 살리는 언약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보내신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생명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그리스도를 믿고 확인하고 체험할 때 비로소 나를 살리는 최고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시고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릴 때 내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원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완전히 나를 해결하셨는데 내가 다시 알고 보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이 하나님 떠난 원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구나 그동안 나는 내게 와있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사건들이 그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아니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가정이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고 배우지를 못해서 그동안 나의 만남이 좋지 못했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인주의 문제와 사건이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가 땅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나무는 말라가고 비틀어가고 시들어지며 그 시들어가는 나무에게 햇볕도 물도 바람도 지나다니는 모든 것도 이 나무에게는 고난이오 아픔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나에게 그 모든 것이 고통이었고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나의 인생의 한계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 문제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참된 능력으로 배경으로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를 살리고 나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어지고 미래를 참되게 올바르게 소망하게 되어지며 오늘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힘이 참된 힘이 주의 은혜로 인해 이미 나에게 주어졌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린 사람은 그때부터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현장 속에 임하시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고 여전히 나는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는 나의 가족과 현장을 살릴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힘입으면 되어지는 줄 믿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 나를 살리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나의 낭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리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금으로 인해 내 인생에 참된 해답을 얻게 된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보금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절대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빠져나올 수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속과 귀신과 우성의 문화로는 참된 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답이 없으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과 힘이 없으니 나에게 오고 또 오는 개인의 문제 그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중독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 문제들을 내가 막을 수 없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개인과 문제가 있는 개인이 만난 가정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데 답이 없으니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상처를 받아 죽어가고 있는 후대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생명을 살리는 빛의 망대를 여러분 다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망대를 세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명이요 기쁨이 넘쳐 흐른다라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 생명의 빛을 보고 나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건과 또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문을 여셔서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역에서 한 집사님의 포럼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직장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만나게 된 직장의 동료들을 품고 계속 기도를 해오신 것입니다 그런 거래 특별히 어떤 한 분 이분이 동생분이라고 동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동생분이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혼자서 자녀를 돌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딱 담겨져서 더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주일이 돼서 교회로 오셨는데 자기에게 그 동생분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죠 받았더니 언니 내 딸이 오늘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언니가 다니는 예원교회래 안 놀라십니까? 전 되게 놀랐는데 오 진짜요? 이 딸은 예원교회에도 몰랐던 거죠 이제 이 집사님이 이 동생분에게 우리 교회 달력을 선물해 줬는데 이 딸이 가서 엄마 내가 지금 교회 왔는데 우리 집에는 달력이 있는 그 교회 왔어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뭐냐 언니가 나와 나의 가정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 줘서 오늘 우리 아이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 그때 복음운동의 플랫폼 연락이 왔고 그래서 되게 자기가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해서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다 알고 보니까 이 직장의 동생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살고 계셨고 이분의 딸과 이분의 딸이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부서에서 초청 행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자 한 거죠 가서 왔더니 예원교회라 선물도 받고 이제 집에 가게 되고 또 오라 했더니 자기가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가기로 약속이 되어서 그거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하고 내가 오겠다 다시 오겠다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직장 동생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문을 여시고 또 이 기도하는 분도 언젠가 다시 교회로 반드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도의 일을 신이 이루어가시고 그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짠 내가 했다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현장을 담고 기도에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을 찾고 발견해서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내 기도 속에 담아야 하는 거죠 왜냐 뒷몰의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만남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가정과 나의 가문 현장에 내게 주신 업과 그 기능을 통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지역 그 현장 그 스케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그 현장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모든 현장을 마음에 담고 나의 노트에 이번 주에 말씀하신 나의 개인 행전에 세밀하게 나의 현장에 대해서 적어놓고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의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대교구 성도님들께는 뭐라 말씀드렸냐 이번 이 8주간의 연합캠프는 어떤 면에서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개개인들이 개인의 현장과 개인의 전도에 대한 예비캠프다 그래서 8주 동안 나에게 붙여준 장결자 온라인 예배자 현장에 낙심한 사람 새가족 전도 대상자 그것과 함께 기준의 나의 만남 나의 가정 나의 현장을 놓고 세밀하게 명단을 작성 하시라 그렇게 해서 우리 다용사님께서는 기도로 전 세계를 한 바퀴 도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께서는 기도로 나의 현장을 매일 순회하면서 그 현장마다 성삼의 하늘의 보좌와 그 배경이 임하고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명단을 가지고 기도로 현장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달하는 기도 393의 기도를 통해서 빛을 계속해서 비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 주실 예의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만남을 만남을 주시면 그 사람을 지난주 말씀처럼 진정으로 위로해 주고 복음적으로 수용해 주고 한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세밀하게 터치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그때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이 영적인 영향력은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가지 않은 나의 모든 날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현장 속에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생명을 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현장마다 모두 다 살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현장을 회복하는 말씀운동 시대를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요한복 6장에 기록된 두 번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 기적 이후에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12명의 10명의 제자들이겠죠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들 신앙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의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즉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곧 생명이심을 깨달았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들께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개인의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만 모든 영혼의 생명은 살아나고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나와서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스타트만 운동을 우리가 반드시 펼쳐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빛을 비추는 4천망대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부터 풍성이 솟아나는 생명의 은혜가 2, 3, 7 나라 5천 종족 곳곳마다 흘러내려가도록 우리는 2, 3, 7을 치유하는 망대를 또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3운동이 단순히 교회의 전략이나 목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제가 중간중간마다 포럼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현장을 다시 세우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돌이키며 이 일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저는 현장을 다닐 때마다 또 사용자들의 간증과 포럼을 들을 때마다 매번마다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들께서는 모두 다 살리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고 현장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언야적 도전을 통해 3운동의 주역으로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